산철과 몽랑가니 어디가서 하셔도 멋있어요 부담웃고 너무 욕심부리시지 마세요 호남가고 산철과 마주 반호쌤 보습집 따지나 밤이 나 술 썩썩 깔아서 짊어지고 저건 나 큰 애기 모두 무르곤 걸쳐 허물어갈 거운 날이 나 짊어지고 밤이 나 술 썩썩 깔아서 짊어지고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 게 짊어지고 왜 그렇게 나 술 썩썩 깔아서 짊어지고 아니 뭐 저기 사랑하는 이가 그냥 귀 젊어서 식각 전에 죽었나 보네요 호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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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도 상상 적은 벌초가 난다 우리 리타님 저 정도 상상 적은 돼야만 우리 폰 회장님이 해 폰 회장님이 해 폰 회장님이 해